으아! 억울하다, 뿌! 억울하다, 억울해! 내가 억울해! 아니, 너뿌! 오히려 지금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, 헷! 조용, 조용!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경찰을 맡았는데!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! 하나, 둘, 셋! 경찰!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, 뿌! 내 반지를 되찾아줘라, 헷! 무슨 소리냐고! 내 반지라고! 너 정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! 내 거라니까! 이름을 써놨어야 했는데, 헷! 정말이라니까! 정말! 자, 조용, 조용! 이, 이 반지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지? 그래! 쟤가 내 반지를 훔쳐갔다, 헷! 저 양갈래 누나가 내 반지를 훔쳐간 거야, 키키키! 조용, 조용! 그러면 그때의 상황을 잘 설명해봐, 양갈래부터! 그래! 설명해본다, 헷! 그날! 편의점에서 맛있는 걸 고르고 있었지! 응, 먹을 게 없나? 어! 짱구 반지! 이거 좋겠다! 이거 하나 주세요! 여기요, 헷! 짱구 반지! 헷! 나는, 나는, 양갈래! 나는, 반지 왕을 꿈꾸지! 나는, 나는, 양갈래! 세계 최고 반지 왕을 꿈꾸지! 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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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내 포켓몬 띠브씨, 잠깐 보고 갈까? 잘 있나? 응! 뭐냐면, 뿌! 잘 봐라, 뿌! 짱! 빌까! 헤헤! 헤헤! 나의 보물들을 보여주지! 헷! 꼬라파독! 파이리! 파이리! 모장처! 리자몽! 리자드! 킥! 프리저! 어우, 예쁘다! 칠색조! 칠색조! 보이지, 뿌! 푸르르, 푸, 푸린, 뿌! 뿌! 신난다! 꼭! 내일 박씨인한테 자랑해야지! 내 카드와 띠브씨를 꼭! 증명해 보이겠어! 헷! 흠! 죽었어, 박세인! 나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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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세인! 나는 경찰을 꿈꾸지! 나는! 나는! 박세인! 정의사도 경찰을 꿈꾸지! 어? 저게 뭐지? 어? 사탕인 것 같은데, 어? 짱구반지잖아! 어? 짱구반지! 행제했다! 신난다! 신나! 어? 뭐가 그렇게 신나, 케케케? 어? 너는 오리온? 너! 어디서부터 봤어? 어? 짱구반지! 행제했다, 행제! 그래! 나한테 짱구반지가 있지! 어때? 부럽지? 부럽지? 어? 짱구사탕반지다! 부럽다! 나도 갖고싶다! 얘도킹! 부럽지, 부럽지? 넌 구경만 해라? 부럽다! 내꺼 짱구킹이랑 바꾸면 안돼, 케케케? 너꺼? 뭐있는데? 나 짱구키링 있어, 케케케! 짱구키링, 케케케! 짱구키링 예쁘잖아! 와, 내꺼랑 바꾸자, 케케케! 그래! 그럼 바꿔! 와, 이제 짱구사탕은 내꺼다, 케케케! 내 가방에 이쁘게 달아야지! 가방에 이렇게 달면? 어? 뭐야, 마음에 들잖아! 그래! 먹으면 바로 사라지는 사탕보다 이게 더 이득이지! 난 간다! 응, 누나 잘가! 케케, 신난다! 케케케! 예! 오리온! 어, 양 갈래 누나? 너 왜 내 사탕을 들고있어, 뿌? 누나꺼라고? 방금 내가 산건데? 어디서 샀는데, 어디서? 여기서 거래한건데? 그리고 이건 편의점에서 밖에 안팔거든? 그리고 여기서면 이건 내꺼야! 무슨 소리야, 내 키링이랑 바꾼건데? 빨리 못줘, 이 도둑아! 예! 아니라고! 원래 내꺼라고, 케케케! 흠, 그렇게 된거군! 내게 잃어버린 짱구반지를 저 오리온이 가져간거라고! 나는 타당하게 거래를 해서 얻은거야! 도둑질한게 아니라고! 알겠어, 곧 판결이 나니까! 그동안 여기 잠깐 있어! 그동안은 심심해서 못견딘다, 뿌! 맞아, 핸드폰이라도 주고가, 케케케! 자, 이거 봐봐! 응, 이건 뜨개? 넌 그걸로 요즘 유행하는 네잎클로버를 뜨고! 어? 오리온, 너는 미니카를 접어! 미니카? 다 만들면 석방시켜줄게! 유튜브 보면서 잘해봐라! 어, 그럼 감옥에서 나가기지! 어서 접어야지, 케케케! 이 뜨개질! 생장 처음 해보는데! 이거 엄청 어려운거 아니냐, 뿌! 네, 실을 감아주고요. 실을 감아주고요? 심길이는 얼룩하게 남겨주시고 감아주세요. 네. 이거 엄청 어렵다, 뿌! 케케케, 멋지다! 이 반짝이는 색종이로 미니카 접어서 주웅 달리기 할거야, 케케케! 종이쌤 말 듣고 접으면 돼! 케케 알겠지? 종이쌤이 잘 알려준다, 케케케! 헉! 어떡하지? 그럼 내 짱구 키링을 다시 오리온한테 줘야 되는데? 이거 너무 귀엽단 말이야? 주기 싫다! 잡아서... 어? 어? 에이, 뭐냐 이게! 나랑 다르잖아, 뿌! 예, 바보! 영상 보면서 따라하기도 어렵다, 헷! 구리 안에 넣어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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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정말 억울하다 우리 우리 내꺼 훔쳐간 도둑인데 나는 이거 못하고 쟤는 해서 나가고 나 도둑 아니라니까 거래해서 받은 누나가 오케틱해 잠깐만 너 거래라고 했어? 어 거래했어 키링이랑 바꾼 거야 누구랑? 누구랑 거래했는데? 박세인 누나 뭐? 박세인? 그럼 잠깐만 잠깐만 잃어버린 내 잃어버린 사탕을 박세인이 박세인이 너랑 거래하게 된 거라고? 어떻게 된 거지? 음 그런 건가? 그럼 박세인 누나한테 물어보자 사탕을 주운 건지 그래 뿌! 그래도 정의의 경찰이 되기로 했는데 짱구 키링이랑 짱구 반지 돌려줘야겠다 오 박세인 온다 박세인 온다 온다 경찰 박세인 누나 경찰 박세인 누나 왜 불러? 그 내 키링이랑 바꾼 짱구 반지 그거 어디서 났었어? 그거 사실 돌계단에서 주운 거야 맞네! 주운 거 맞네! 나는 양갈래 건지 모르고 오리온이랑 거래했지 아 그럼 그거 원래 양갈래도 내 거였잖아 맞아! 원래 내 거였으니까 돌려주라 뿌! 원래 양갈래인 것도 맞지만 경솔하게 잃어버린 책임도 있어? 그럼 어떡해?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운 거니까 이 키링은 오리온한테 다시 돌려주고 이건 양갈래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박세인 누나 우와! 그럼 내 짱구 반지 돌려받는 거다! 저 짱구 반지 받아라! 예스! 다시 찾았다! 짱구 반지를 찾았어! 여기 오리온 너도 짱구 키링 다시 가져가! 다행이다! 그래도 본전은 찾아서 들어 억울하네! 정말 짱구 반지 안에 모양이 어떨지 궁금한데 뿌! 맞아! 양갈래 누나 열어봐봐! 짱구 모양 뭐라고 돼 있지? 나도 보고 싶다! 열어보겠습니다! 하나, 둘, 셋! 짱구 반지! 내 반지가 아프게 졌다! 뿌! 정말 사진이랑 똑같긴 하다! 짱구 사탕! 근데 다 뿌셔졌네! 깨끗게! 내 짱구가 뿌겨졌다! 뿌! 맛은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! 설탕 맛이 다 뿌! 우와! 맛있겠다! 오리온 너한테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으니 자! 사탕! 우와! 사탕이다! 퍼피키링! 우와! 먹어보겠습니다! 음! 정직하게 일처리를 한 박스의 인경찰에게 포상을 준다! 네? 이건 시나모를 키링? 너무 예쁘잖아! 나 시나모를 좋아하는데 시나모를 바다처럼 너무 신나! 우와! 박스인 너 부럽다! 뿌! 그게 짱구 키링 불러서 예쁘네! 좋아! 오늘도 신나게! 잃어버린 사탕 척기! 대 성공!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... 탄압 흔히 우린 흔히 흔히 흔히